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자자훈련, 사회훈련, 전도급할 수료생 다운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그 사역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사람, 아들로서의 정체성. 그 아들에 대한 인증서가 앞으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하고 어떤 사역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보증서가 된 거예요. 제자훈련 45기 319명이 수료하게 되었고 사역훈련 32기 28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폭발은 66기 훈련을 통해 총 161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주의 성령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전도폭발은 66기 훈련을 통해 교회 예루살렐라, 엔제히, 우리 사역의 encima에서 성료를 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강수와 같이 막아주셔서 오늘 수려하는 모든 분들의 삶의 메마름을 완전히 극복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수려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